자 이번 시간에는 본 레이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바이패드 애니메이션을 할 때 레이어라는 게 있었잖아요. 바이패드에 이 레이어가 있고 기존 애니메이션 흐름, 내가 작업했던 애니메이션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내가 바꾸고 싶은 구간만 키를 찍어서 잠깐 바꿔주고 다시 컬렙스를 하면 작업했던 애니메이션은 그대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죠. 근데 본은 그게 없어요. 바이패드가 아니기 때문에. 하지만 맥스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. 본 레이어라는 게 당연히 있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컨더리 애니메이션 작업 같은 경우는 보통 첫 번째 본만 우리가 직접 키 애니메이션을 하고 나머지는 스프링을 거는 작업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. 그런데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확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치맛자락 혹은 망토가 몸을 뜯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본을 만지자니 형태, 즉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본이나 세 번째 본만 살짝 이렇게 피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칩시다. 그런데 이걸 만지자니 이미 스프링이 걸려있기 때문에 튄단 말이죠. 그럴 때 이제 본 레이어를 사용합니다. 그래서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수정하고 싶은 본들을 일단 선택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. 키시면 이런 창이 뜨고요. 넣고 싶으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. 그런데 안 들어간다 하면 알트 숫자 0번을 누르시면 잠금 해제가 풀립니다.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 빼올 수도 있고 나는 이게 좀 고정됐으면 좋겠다 하면 다시 알트 숫자 0번 누르시면 안 빠져요. 아무튼 본들을 다 선택을 하시고 제일 왼쪽 거로 클릭을 하십니다. 그 다음에 내가 수정할 거 포지션을 나는 수정할 거다. 그런데 보통 세컨더리는 로테이션을 많이 수정을 하죠. 그래서 로테이션을 체크한 다음에 OK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어요. 애니메이션 레이어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거 체크 둘 다 하시고요. 위에 건 그대로 냅두시고 밑에 거 체크 둘 다 하시고 OK.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눌러서 위에 걸로 돼 있는데 유저 디폴트로 바꿔주신 다음에 OK. 그 다음에 내가 바꾸고 싶은 본들 거기 가서 이제 회전만 만지면 되죠. 필터 가서 이제 하나씩 볼 수 있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수정하고 싶은 구간 일단 첫 번째랑 끝에 찍어서 흐름은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28프레임 때 나는 이 살짝 피하겠다. 그러면은 뭐 22까지 유지하다가 28 때 살짝 피해주고 34 때 원래 흐름을 데리고 오면은 이때 살짝 피하면서 원래 있던 스프링 이 스프링의 키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말 그대로 레이어니까 원래 작업했던 애니메이션 흐름은 계속 유지를 하고 내가 이 방금 만졌던 이 구간 있죠. 이 방금 만졌던 이 구간 이때만 살짝 피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스프링 작업도 다 끝났고 정말 마지막 때 약간 정말 디테일 뭔가 파고드는 거 치마자락이 약간 파고들거나 몸속을 뚫고 들어가거나 이런 거를 살짝 작업을 할 때 키를 줘가지고 그때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절대 초반에 하시면 미리 하시면 안 되고요. 제일 마지막 때 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! 그 다음에 컬렙스를 말씀 안 드렸군요. 작업이 다 끝나면은 여기 보시면 컬렙스 화살표 두 개 내려간 거 있죠. 누르시고 오른쪽 거 또 누르시고 이러면 끝이에요. 간단하죠?